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학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몸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살 많이 걸리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도 정말 많이 하고 휴식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피로가 매일매일 누적되다 보니 피로 누적으로 인해 몸살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감기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경우에 몸살을 겪을 수가 있죠. 중증 질환에 의해서 몸이 약해져서 몸살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살의 원인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몸살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살 증상 뭐죠? 몸이 되게 아프죠? 어떻게 아플까? 일단 힘이 없습니다. 약간 몸이 축 처지죠? 무기력해져요. 무기력죠. 그리고 몸이 춥습니다. 오환이 들죠? 으슬으슬한 느낌. 약간 한기가 되는 느낌. 손발이 시렵죠? 자 이런 느낌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어요. 몸을 두들겨 맞은 듯이 온 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다. 근육통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기가 관절을 자극을 해서 쑤시는 느낌. 관절통도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몸살은 바디에잇. 이게 몸이 아프다라는 거잖아요. 몸의 통증입니다. 통증을 잡기 위해서 나온 약이 뭐다? 진통제죠. 어떤 약을 써야 하나? 몸살에 어떤 약? 진통제를 씁니다. 몸살악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몸살의 증상이 통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한, 발열, 근육통, 그리고 염증 같은 것들도 있죠. 염증도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살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몸살악은 진통제입니다. 자 진통제. 진통제는 크게 우리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반 약으로 쓰는 건. 첫 번째,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뭐 트라물, 타세놀, 뭐 여러 가지 제품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슨 펜, 무슨 뭘 해서, 파라스타모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무슨 무슨 펜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성분은 기본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엔세이드의 소연진통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뭐냐면, 덱시브프로펜입니다. 이제 상품명으로 덱시브프로펜이 뭐, EZN6, EZN6 프로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덱스피드, 이런 성분도 있고.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덱시브프로펜, 뭐 덱시브... 뭐 뭐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덱시브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라고 말을 할게요. 이제 타이레놀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타이레놀 장점이 위장장애가 거의 없어요. 단점도 있죠. 이게 위장장애가 거의 없고, 약물상호작용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소염효과가 약함. 아니, 없죠. 사실 거의 없어요. 소염효과가 뭐 없다고요. 보셔도 되고, 그리고 진통효과도 좀 약한 편이에요. 이런 장단점이 있구요. 근데 이제 덱시브프로펜, 덱시브프로펜은 장점이 꽤나 많습니다. 이 덱시브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광범위. 해열, 소염, 진통 다 됩니다. 근육통에도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몸살의 대부분 증상. 발열, 오한 이런 것도 되구요. 두통도 다 잡아줄 수가 있고, 관절통에도 효과가 좋구요. 장점은 굉장히 많고, 단점은 위장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애도 가능한데, 신장애나 간장애 가능성이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부작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유일한 단점, 부작용은 위장장애가 조금 있다. 천식환자 주의해야 되거나, 이런 디테일한 거는 약국에서 여쭤보셔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먹었을 때 유발을 될 수 있는 부작용은 위장장애가 가장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약들이 있는데, 우리 병원 가면 진통제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줍니다. 몸살이라고 처방을 받았는데, 몸살량을 놓고 보면 진통제가 두 개가 있네? 하나는 뭐냐? 아세타아미노펜. 다른 건? 다른 성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장님께서 대부분은 아세타아미노펜을 씁니다. 얼마나 쓰냐? 보통 500에서 1000미리. 덱시브프로펜, 400미리짜리도 나와있어요. 근데 보통 300에서 400미리. 덱시브프로펜 300에서 400미리. 1일 3회 19 처방으로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저의 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약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살에 있다. 그러면 타이레놀 같은, 타이레놀 혹은 유사제품 하나하고, 덱시브프로펜. 이지엔이나 뭐, 덱스피드. 아니면 탁센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나플록센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드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죠. 몸살에 굉장히 잘 되는 조합. 기본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통제의 일종의 마스터키에요. 뭐, 상세한 거는 제 책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정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조합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타이레놀과 덱시브프로펜. 성분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덱시브프로펜. 기본적으로 드셔라. 기본은 이렇게 두 가지를 드시면 굉장히 잘 되는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더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한방. 대표적인 게 뭐냐? 쌍화탕. 쌍화탕은 일종의 피로회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피로가 장기적으로 누적돼가지고, 만약에 몸이 좀 허하다. 되게 탈진했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쌍화탕을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방 제제가 있죠. 이제 오한이 들었을 때 잘 듣는 게 있습니다. 근육이 막 딱딱하고 몸이 뭉치고 땀은 나지 않고 손발이 건조해지면서 한기가 있다. 뭔가 몸이 좀 뻣뻣하면서 목뒤가 땡긴다. 그럴 땐 갈근탕이 잘 됐습니다. 이게 해표발환 효과가 있어서 땀을 내게 하면서 한기를 물려쳐주는 그런 한약적인 해석이 있는데 몸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근이완 효과와 안에 들어있는 마왕 때문에 종합감기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일등의 종합감기약 같은 거예요. 코에도 효과가 있고 기침에도 약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몸을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땀을 내게 해서 몸살균을 좀 물려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전형적인 몸살 증상에 오한이 있고 땀이 나지 않으면 갈근탕이 좀 더 잘 됐죠. 그리고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다. 그럴 땐 폐독산. 그럴 땐 폐독산을 추가해서 드시면 잘 됐습니다. 한방 제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약국들도 생겨가지고 대부분 쌍화탕하고 갈근탕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근데 폐독산은 없는 약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 조합에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합이 어떻게 되냐. 아세타미노펜에 추가해서 쌍화탕이나 갈근탕이나 폐독산을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우리 몸살을 걸리면 우리 몸이 지친 거잖아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바이러스랑 싸운다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에너지의 영양소가 많이 고갈이 되게 되고요. 피로가 누적되어서 지치면 우리 몸에서 회복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결국 에너지 레벨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영양소를 드시면 회복 속도, 회복 속도도 빨라지게 되죠. 이런 영양제가 뭐냐. 기본적으로 고압량, 비타민, 비군, 합류, 종합비타민. 아 그냥 종합비타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종합비타민. 요즘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종합비타민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비군을 고압량 넣어놨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피로회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로가 많다 보니까 피로회보 목적으로 타겟팅해서 제품들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비타민, 기본적으로 드시면 되고 그리고 순환이 안되면서 손발이 뻣뻣해지고 춥고 약간 절인 증상이 느껴질 수가 있죠. 그게 마그네슘이 많이 고갈되는 경우에 그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마그네슘을 추가해서 드시면 그런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고요. 신경통과 근육통도 개선이 됩니다. 단, 마그네슘만 드시면 안되고 종합비타민에 있는 비타민 B군과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같이 드셔야 돼요. 두 가지가 기본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코인장 큐텐입니다. 코큐텐을 드시게 되면 에너지 생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코인장 큐텐도 드셔야 합니다. 얼마나 먹어요? 비타민 B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비타민 B군은 종합비타민이 요즘 50ml 이상씩은 들어있어요. 100ml 드시면 더 좋고 이 정도로 드시면 되고요. 마그네슘은 뭐 300ml 정도? 조금 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300ml 정도 드셔야 어떤 정도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큐텐은 국내에 허가된 게 일반 약품은 10ml인데 건기식으로는 100ml가 있고 더 높은 용량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는 200ml, 400ml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국내는 대부분 100ml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코큐텐은 100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양제도 비타민 B에 마그네슘 코큐텐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도 호전시켜줄 수가 있고요. 몸살을 앓고 계신 분들은 빨리 회복이 되실 거고 몸살 기운이 조금 있다 할 때 이렇게 딱 드신다. 그럼 몸살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걸리기 전에 낫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식단 고단백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도 필요하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몸살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있고 이것만 보셔도 돼요. 이제 이 과정까지 어떤 로직으로 이제 갔냐 소개를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몸살은 굉장히 쉽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옛날부터 몸살에 자주 걸렸거든요. 이제 옛날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세이노 스승님의 세이노의 가르치는 책을 보고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출퇴근 시간에 뭐 항상 듣고 있고 항상 공부를 하고 제 몸을 좀 못살게 굴었어요. 운동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고 밥도 기계적으로 먹고 그래서 몸을 굉장히 많이 무리하게 써서 젊음으로 극복하지 못했을 때 정말 알아눕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이걸 몰랐죠. 이제 약대생일 때나 약사로서 경력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먹다 저도 많이 먹다보니까 기본적인 조합은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예방도 되고 상당히 빨리 호전되는구나 물론 여기서 더 해가지고 뭐 경옥고를 드셔도 되고 뭐 공진단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먹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사실 뭐 쌍화탄, 갈근탕에 경옥고 넣고 홍삼도 넣고요 그리고 뭐 아르기닌에 뭐 몸에 좋은 거 다 먹어요. 마카도 먹고 제 소화 기능이 받아줄 수 있는 한 상당히 많이 추가해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다보면은 금방 개선이 되죠. 근데 기본적인 건 휴식이에요. 쉬면서 영양소를 과하게 소화기관이 받아줄 수 있는 만큼 영양소를 이렇게 때려 부어주면 몸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걸 먹고 아 이제 안 아프네 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일종의 몸살이란 건 몸이 일종의 파업을 선언한 거기 때문에 파업을 했는데 아 조금 달래졌어. 이제 조금 달래져서 아 이제 좀 우리 주인이 날 좀 쉬게 하나 보다 휴식 시간을 주나 보다 이제 회복해야지 하는데 다시 멱살 끌고 일하러 잡아 가면 또다시 파업을 하겠죠. 몸살에 다시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살에 걸리시면은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저처럼 버티다가 더 악화되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지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야 나중에 더 열심히 일도 할 수 있고 뭐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몸살약 조합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